어때? 마저 박수 한 잔 주시구려 오빠 시키라 얘네들 왜이러냐 오늘 불이 왜이렇게 안좋냐 언니 언니가 저쪽가서 관리하고 있으면 안될까요? 그냥 쇼쇼하게 우리 양팡 양궁역 주민들 파이팅 한번 하고 외치고 파이팅하고 가려고 그러지 낙수 처먹으면 그냥 어른도 몰라본다 그러고 이것들은 세상에 오빠 내 말이 맞지? 오빠 술 먹지마 알았지? 근데 단거는 내 스타일이다 다리좀 풀어 오빠 바람 동하게 다리좀 풀어 풀고 나니까 오 좋다 보니까 좌쪽으로 동해서 좌지다 야 너는 우리 오빠는 우측으로 가서 우지네 근데 얘네들은 밑으로 가서 죽었지? 얘네들은 죽었죠? 엄마 내가 저 뒤에 있는 놈들 얘네들은 서있어서 섭지? 요것들은 섭지래? 내가 엄마 오빠 너는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난 돌림방은 안 놈네 어디 차 먹던 걸 죽인 애가 돌림방을 놈라 그러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오빠야 여기 와서 오빠가 만난 것도 갖다주고 여기 여기 길도 알려주고 역시 인심이 시골인심이 좋긴 좋더라 그치? 우리 오빠 오빠들도 고장은 나지만 양기라는 게 있잖아 남자들은 요기서 요기로 막 가슴으로 그러다가 어디로 가? 요 주둥이로 가네 양기가 그러게 막 연병관계 답해 요거는 주둥이로 옮겨 양기가 그러고 나서 맞쥬언니? 그러고 나서 양기가 대가리로 가면 가셨습니다 올라오고 어딜 이리 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개꼬리 묻어놓고 3년 돼도 황보는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저런 것들은 지구 속에서도 개라는 소리야 아이고 내가 땡덕이 있냐는 있잖아? 바른말만 했어 땡덕이야 내가 요거 앞에 나은 요 뿔이 왜 났는 줄 알아? 내가 요런 것들 받으려고 뿔이 매일만 하면 내가 잘 나아 그치? 주둥이의 연병을 달고서 연병이야 오빠 세상에 던진 돌에 개구리 새끼가 맞아 뒤시는 걸 모르네 말 한마디 나이가 들면은 있잖아 주둥이는 닫고 지가 뭐 허허허 벌려놔야 대우를 받네 내 말은 맞아 안 맞아? 맞으면 박수 한 사람 주시구려 아이고 어떡해 박수가 죽어 박수가 언니도 시끄러워 얘하고 같은 바 이쪽에 모여 앉아 있어라 너네 개구리 묻어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오빠 요렇게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이 각저리마당이 재밌네 그치? 같이 올렁동울렁 주거리 박거리 해야 되는데 오빠 내 말은 맞지? 거봐 이제 맞놨다 악수 거봐 우리 오빠 개가 선천하는 거 봤지? 내가 이런 년이여? 내가 이런 년이여? 그럼 하지 오빠 너네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오빠 일로 와 그러니까 옆부터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백날 애새끼들 키우면서 친구하고 잘못 만나면 오빠 사랑해 저기 있죠 쟤네들하고 놀지 마요 사격을 못 쓰네 요 년이 어디 가봤냐? 언니 나 이뻐? 아이고 안 보이는 데는 더 이뻐 세상에 알았지? 거봐 너는 어떻게 개가 선천이 아직 안 됐는가 보다 아니면 술을 한 잔을 더 미기던가 얘를 거기서 빼 나오니까 요게 또 환장하라고 또 주징이를 사랑하네 노래 한 잔을 듣고 싶어? 뭐? 뭔 노래야 오빠 좋아해? 오빠 좋아하는 노래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 뭐? 거시기? 쌀, 머리, 느크, 빼고, 뚜베크, 치치, 치 이런 거? 야 너는 다 뒤져간네 우리 새도 밤에 새벽에 서? 시긴 새냐? 아이고 오빠 서와라 언니 있어 오빠? 와이프 있어? 와이프 하나 벗어버려 아 벗어 확 벗어버려 니가 나오나 아냐? 보면 줄게요? 아이고 야 이 애팬네도 발랑 따졌다 야 보여주라 그러고 언니 혼자 살아? 신랑 있어? 내가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언니? 내 얘기 들어봐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오빠가 새벽마다 한 번씩 달라고는 하냐? 아우 아주 쓸만한갑다 내가 볼 때는 보장이 난 거 같은데 오빠가 볼 때는 안 달라고 같아? 보장이 난 게 아니라 너 여기 따위가 엄청 신났어 들었지? 니네 입 다놓고 가만히 지갑이나 열고 있어 얘 편애야 아우 오빠 노래 한 잔아 깔까? 내가 노래 한 잔아 켜볼까? 척축을 보배 한번 가보자 니네 백날 짓거려 봤잖아 그지하고 주둔이로 말빨로 싸울라 그러면 니네들 가슴에 대몸만 박아 인간 들어가 가자 아야 박수 한 발 쳐줘 aving medi 어? 그지 마것도 꼴랑 뒤져버리게 꼴리는 건 진짜 꼴리는 건 계 어? 다음 데 인간 설명만 할지 으아 진짜 죽어죽을 AS75 성공하지 박수로 전담키 그렇게 maybe 박수 안 들어 쭉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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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